안녕하세요. 세무서 우편물 읽는 법과 대처법 5분 특강 오한나 세무사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저한테 납세 의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고 묻는다면 저는 신고기한을 지키는 거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과세 행정의 일정 자체가 신고기간, 신고기한에 모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런 신고 일정을 맞추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신고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무신고, 기한 후 신고에 대한 가산세는 물론이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감면이나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서 등 과세 관청은 이런 신고기간, 신고일정을 안내문으로서 안내해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런 신고기간 안내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고안내, 다시 말하면 신고의무에 대한 안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각 세목에 따라서 신고를 해야 할 의무를 갖는 납세자들에게 신고안내문이 가는 것은 당연하겠죠. 대표적인 세목,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양도소득세 등등이 있겠죠. 부가가치세는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사업자, 종합소득이 있는 자에게는 종합소득세, 법인에게는 법인세, 그리고 양도물건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신고 안내문이 나가겠죠. 그런데 간혹 이런 경우가 있어요. 신고 안내문을 받았는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신고 의무가 없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양도소득세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양도한 사실이 없어요. 또는 양도를 하긴 했는데 신고를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 스스로 그냥 신고하지 말아야겠다. 판단을 하고 신고를 안 하면 안 되겠죠. 안내문 상에 담당자가 나와 있는 경우도 있고요. 따로 조회해서 찾아보실 수도 있는데요. 담당자에게 최소한 이거 내가 신고 꼭 해야 되나요? 라는 정도는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자의로 판단해서 무신고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신고 기간 한 달 전쯤에 이런 안내문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발송 시점이나 우편 환경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겠죠. 이런 안내문을 받았을 때 꼭 확인해야 할 내용 뭐가 있을까요? 일단 가장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세목이겠죠. 부가세면 부가세. 가장 상단에 이 부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확인하실 수 있으시겠습니다. 또한 신고 납부 기한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이 기한에 맞춰서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니까요. 이런 신고 납부 기한이랑 비교를 해서 과세 기간, 귀속 과세 기간을 확인하는 부분도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부가가치세 신고 안내문을 2020년 1월 초에 받았다고 할게요. 이 안내문 상에 납부 기한은 1월 25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1월 25일까지 어느 과세 기간에 대해서 신고해야 하는 걸까요? 2019년 7월부터 12월 하반기분에 대해서 신고를 하라는 거겠죠. 신고 납부 기한과 귀속 과세 기간을 구분해서 판단을 하셔야겠습니다. 또 안내문 상에는 이러한 각각의 세목을 어떻게 신고해야 하고 어떻게 납부해야 하는지 그 방법도 안내되어 있는데요. 요즘에는 홈텍스 전자신고 시스템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홈텍스에서 신고하실 수도 있고요. 세무서에 방문해서 서면 신고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세모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신고도 가능하시겠죠. 납부의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홈텍스에서 조회해서 납부하는 방법 그리고 신용카드로 납부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카드로텍스 사이트에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은행이나 우체국 등에 방문해서 납부하실 수도 있겠죠. 이런 신고 안내문을 받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것은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겠죠. 간단하죠? 구체적인 신고 내용 그리고 금액 부분은 다 개별적으로 판단을 하고 신고를 해야겠지만 신고 안내문 상의 대략적인 일정이나 방법은 모두 다 동일하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신고에 대한 가산세 그리고 신고하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납부도 못하시겠죠.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있고요. 만약에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분들은 종합소득세 신고 그 대상이라면 꼭 하셔야 됩니다. 하지 않은 경우에 신청 못하시겠죠. 5분 특강 원나 세무사였습니다. 5분 특강 원나 세무사입니다.